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딜런입니다. 저는 미국 오클라우마주의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카운티에서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다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주위 경찰서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젊은 나이에 서둘러 결혼했고 이해심 부족으로 인해 1년 만에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친구의 결혼식에서 재회한 후 서서히 다시 가까워졌고 3년간의 노력 끝에 다시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직장을 옮기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저는 새로운 경찰서로의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된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의 법률을 배우고 추가 교육을 받으며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제 희생에 크게 감동했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클라우마주에서의 생활은 캘리포니아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오클라우마는 더 전통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조되는 곳이었습니다. 유흥시설이 적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지루한 곳일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대체로 백인이 많은 도시들이며 명문대 근처에는 동양계 학생들도 적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 적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클라우마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었고 이곳에서의 경찰로서의 업무는 매일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오클라우마주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곳이지만 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큰 단점이었습니다. 특히 낙태와 관련된 법률은 매우 엄격하여 여성의 목숨이 위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논란과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클라우마주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최근 이러한 엄격한 법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에서는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단체, 학부모들이 모두 나서서 잘못된 법이라고 시위를 했고 주지사와 의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경찰로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법에 찬성하지 않지만 경찰로서 제지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기 사용이나 시위대의 민간인 해코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할 때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여성들에게 남성 우월주의자, 마초주의자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 여성 경찰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악의 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클라우마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 발효되면서 시위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서를 테러하고 심지어 군내 식당을 파괴하며 도망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식당을 파괴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그 식당의 조리사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인권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으로 경찰이 시위대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클라우마주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겪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경찰서 주변 식당에서는 시위대와 마주칠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수였고 점심시간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출근 전에 샌드위치나 치킨 샐러드를 챙겨주기 시작했죠.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점심을 싸주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 사시는 한국인 윤씨 할머니가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쓰러진 윤씨 할머니를 제가 구조하여 병원까지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차가 없어서 할머니를 업고 뛰었죠. 할머니는 저혈압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으셨던 것으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후 가끔 인사를 나누며 지내던 중에 군내 식당 이야기가 나왔고 할머니께서 임시로라도 식당 일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저는 할머니의 아드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할머니는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솜씨 덕분에 경찰서 식당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동료들과 저 모두 할머니의 요리를 매우 즐겼습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경찰서에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클라우마주의 경찰로 근무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윤씨 할머님의 첫날을 목격했습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실은 바깥에서도 내부가 보이는 구조여서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일반적인 초밥을 만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김밥이 아닌 김에 밥만 싼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게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 다른 재료가 첨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제 걱정과 달리 일반적인 미국 음식들이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트레이를 들고 나와 진열대 끝에 놓으셨고 종이에 쓰여진 메시지를 붙이셨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바쁘셔서 간단하게 드셔야 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음식을 가져가세요. 옆에 레용 도시락에 싸가셔도 되고 옆에 있는 양념장을 가져가서 식탁에서 찍어 드셔도 됩니다. 조미김에 밥을 싼 것이라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몇몇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는 동료들은 윤씨 할머니의 음식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간식으로 먹기 위해 일회용 도시락의 음식을 담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윤씨 할머니의 지혜와 창의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와 사력 깊은 준비는 우리 경찰서 구내식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동료들 모두 할머니의 요리와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미국 영화에서 종종 보이는 경찰들이 커피와 도넛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저희의 현실입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어디로 출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리 시간이 긴 식당을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뷔페식 식당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도넛이나 샌드위치로 배를 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씨 할머님께서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신 날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출동할 때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기억하시고 김에 밥을 싼 간편한 요리를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에 밥만 싼 것을 보고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은 바쁜 경찰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동료들도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고는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사용하신 김은 짭조름하고 기름기가 있어 맨밥에 싸도 맛있었고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구내식당에서는 김에 밥을 싼 요리가 계속 나왔고 할머니는 점점 다양한 재료들을 추가하며 메뉴를 진화시켜 나갔습니다. 조미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김을 사용해 새로운 맛의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는 우리 경찰서에 새로운 맛과 활력을 불어넣었고 저와 동료들은 할머니의 요리 솜씨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